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온 디바이스 ai 이 보시게 되면 좀 새로운 트렌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 조선 it 섹션을 보게 되면 애플 신형 아이폰에서 온 디바이스 ai가 깔린다. 그리고 17년 만에 최대의 그런 행사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 온 디바이스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생리성형 ai폰 3년 뒤에 점유율이 43%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 시장을 삼성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온 디바이스 휴대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그런 기기에다가 ai 반도체 칩을 여러분 씹어 가지고 클라우드나 인터넷과 여러분들 교신하지 않고 그 자체 내에서 ai 기능을 여러분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온 디바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애플이 온 디바이스 ai를 도입할 전망이다. 굉장히 큰 뉴스 모아입니다.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 운영 체제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애플도 휴대폰이나 기기 자체에 ai를 구동하는 온 디바이스 ai를 적용하고 이게 좀 잘 나오네요. 그런 기기 자체의 ai를 구동하는 온 디바이스 ai를 적용할 것으로 그렇게 발표했다. 여러분들 이걸 효시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죠. 처음 시도한 제품이 갤럭시의 번역 서비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2024년 크게 인기를 끌었죠. 1월 17일 날 삼성이 자사 핸드폰인 갤럭시에 ai를 여러분들 내장해 가지고 1월 19일 날 시판을 게시한다. 그래서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실시간 통역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게 아주 전형적인 온 디바이스 폰이죠. 온 디바이스 ai 그 당시를 돌아가 보면 1월 18일 날 실시간 통역과 검색 사진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삼성전자 갤럭시 s24 모델 시리즈 공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지난해 삼성전자가 예고했던 바대로 실시간 통역 기능과 구글이 발표한 새로운 검색 그리고 구글이 픽셀폰 출시 당시 도입한 사진 자동 편집 등의 생성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것이 바로 갤럭시의 온 디바이스 ai 폰인데 온 디바이스 ai 적용을 위해서 구글의 제미나이 나노모델을 도입하고 구글의 여러분들 그런 거대 언어모델이죠. 클라우드를 통해 제미나이 프로 및 이마젠2의 텍스트 이미지 기술을 활용한 그런 폰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공명호 tv를 통해 보게 됐지만 ai pc 또 ai를 탑재한 온 디바이스 ai 폰 이런 것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이 보니까 생성행 ai 스마트폰 비중이 2027년에는 두 대 가운데 거의 한 대인 48대까지 확대될 것이고 이 시장에서 삼성이 굉장히 주도적인 그런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고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가 올해 초에 성공주를 출시했던 생성행 ai 폰이 과제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애플이 따라가는 행복이 된 거죠. 이제 아마 이거는 이제 4월 14일 기사인데 갤럭시 s22의 모델에서 ai 폰의 히트를 치니까 다른 갤럭시 모델에서도 그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삼성이 확장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뭐냐. 온 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같은 일종의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기기에 직접 인공지능 연산을 수행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게 반도체 칩을 넣고 또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생성행 ai 모델과 연결해 가지고 클라우드라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뭡니까 ai 기능을 구동하도록 하는 그런 제품인 거죠. 데이터를 외부 서브로 전송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연시간이 낮고 보안이 괜찮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대세를 이제 이룰 수 있겠네요. 온 디바이스 갤럭시 4는 삼성 갤럭시 시리즈 중에 특히 데이터 처리 분석 및 보안 등의 기능을 기기 자체에서 기기 자체에 수행하는 모델을 가리킨다. 사용자의 데이터가 클라우드나 외부 서브로 전송되지 않고 사용자의 기기 내에서 처리되거나 저장되기 때문에 저지연 보안성이 강화되는 강점이 있다. 온 디바이스 그래서 제가 재미나야 한게 물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의 적용 최신 사례가 어떤 게 있냐. 그러니까 2024년 4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온 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같은 기기에서 직접 인공지능을 처리하는 기술로서 외부의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기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 향상된 개인정보보호 및 오프라인 작업을 기능을 수행한다. 기기가 여러분들 ai 기능을 직접 여러분들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칩이라든지 다 장착이 되는 거죠. 대단한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읽어보니까 삼성 갤럭시 s24는 삼성 가우스라는 생성 ai 칩을 탑재하여 실시간 통화번역 기능을 제공합니다. 삼성 가우스 얼마 전에 소개했던 인텔의 ai 가속기 모델이 가우디였지 않습니까 가우디 그리고 또 엔비디아는 h100 gb200 어마어마하게 고가의 ai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대항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마하 1을 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 가우스가 나왔어요 가우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우스라는 생성형 ai 칩을 탑재했네요 가우스라는 삼성 가우스라는 ai 칩을 갤럭시 폰에 여러분들 탑재를 해가지고 그게 실시간 통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삼성 가우스가 뭐냐 삼성 가우스가 2023년 11월 8일 날 발표를 했네요 삼성 ai 포럼 2024 날에서 이게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삼성 반도 삼성 가우스를 이번에 또 이제 삼성은 삼성 가우스가 여러분들 보니까 삼성 자체에서 개발한 거대 어느 모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lg가 여러분 개발한 그게 뭐죠 next one이라는 걸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구글 또 제미나이 뭐 그 다음에 또 뭐죠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 ai사하고 이런 합쳐가지고 chat gpt 이렇게 자사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메타는 라마 이런 것이 이제 거대 어느 모델을 개발해가 여러분들 자사에 맞는 그런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가우스라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네요 보니까 삼성 리서치에서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삼성 가우스 lg의 next one 삼성 가우스 구글의 제미나이 그게 다 이제 자사가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빠르네요 삼성 가우스를 활용해서 해산의 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나아가 사람들이 일상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에 생성형 ai 기술을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 그룹 차원에서 삼성 가우스라는 그런 모델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삼성 가우스의 이런 분류가 되네요 텍스트를 생성하는 언어 모델 삼성 가우스 랭기지 코드를 생성하는 코드 모델 아마 프로그램 단계에서 활용하는 모양입니다. 삼성 가우스 코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지 모델 삼성 가우스 이미지는 세 가지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 가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 따라서 언어 모델 코드 모델 이미지 모델 이렇게 나누어지네요. 삼성의 가우스로 보는 제가 처음 알게 된 겁니다. 랭기지 모델 코드 모델 이미지 모델 여러분 꼭 같은 거가 여러분들 바로 이게 lg였지 않습니까 엑사 엑사원 이게 2023년 7월 19일 기사고 공병호 tv에서 한 두 번 정도 다뤘죠. lg가 여러분 개발한 llm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 유니버스 엑사원 디스카브리 엑사원 아트리 그게 lg그룹의 고유한 피로에 따라서 유니버스와 디스카브리 아트리에를 나누어 가 여러분들 돌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 삼성에서는 바로 이렇게 되네요. 그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지식의 지평을 여러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단편 지식들이 다 모이게 되면 통합이 돼가면서 여러분들 변하는 세상에 대한 나름대로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직선거 같은 그런 시사 주제도 다루어야 되지만 계속 새로운 영역을 우리가 다루 나가야 되는 거죠.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모델은 클라우드와 온 디바이스를 위한 다양한 모델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폰에는 바로 이 삼성 가우스의 어느 모델이 탑재가 된 거니요. 여기 이제 코드, 코드아이는 삼성 소프트웨어를 많이 다루니까 아마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사내 소프트웨어 개발에 최적화되어 개발자들이 쉽게 빠르게 코딩할 수 도와준다. 이제 인공지능이 개발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삼성 가우스 코드아이라는 그런 종류의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업들은 숨가쁘게 여러분들 빠르게 바뀌네요. 오늘 아주 좋은 것은 삼성 가우스, 그 다음에 LG의 엑사원, 초거대 언어모델, 오늘 정리를 여러분 하시게 된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